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충격적인 행보로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이 역사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무슨 근거를 토대로 도지코인이 얼마나 크게 오를 수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지파입니다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이 어제부터 2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지금의 밈코인 생태계가 탄생하는 바탕을 마련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미국 대선하고 관련하여 충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덕분에 전문가들이 도지코인의 역대급 강세를 전망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먼저 일론 머스크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머스크는 지난달부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를 위해서 다양한 지지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선거유세장을 찾아가서 사상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위한 찬조연설을 했고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를 중심으로 단독 선거유세까지 진행하면서 트럼프를 지원하고 있죠 심지어 머스크 본인이 만든 정치 기부단체인 아메리카팩을 통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하여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헌법 서명 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려 600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다고 하며 추가로 미국 대선일까지 서명자 중에 매일 한 명씩 추첨하여 100만 달러 14억 원에 가까운 돈을 준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걸었죠 그리고 아메리카팩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매일 100만 달러를 실제로 받은 서명자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동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가 트럼프를 위한 선거유세 도중에 도지코인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인데요 머스크는 최근 연설을 통해서 도지코인을 좋아한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고 지난주 월요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머스크 본인이 연설장에서 취한 포즈를 똑같이 따라하는 도지 이미지를 공유하여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수시로 도지코인의 티커명인 도지가 등장하는 이미지하고 글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이는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제안했던 정부효율위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으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효율위원회를 수립하고 위원장으로 머스크를 임명하겠다고 선언했죠 특히 머스크는 정부효율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국의 예산을 2조 달러 2700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보조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 미국 정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러한 바탕이 영향을 미친 덕분인지 도지코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어제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47만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지닌 CEO라는 유명 분석가는 도지코인이 단기간에 폭등하여 160배 이상인 33,0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엄청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죠 게다가 일룸 머스크의 도지코인 지지 덕분인지 수많은 밈코인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밈코인 강세장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부터 시작된 미국 대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 정치 관련 밈코인들이 강력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트럼프를 대표하는 문구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마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 마가는 이틀 전부터 하루 만에 70%라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정치 관련 밈코인 테마를 대표하는 트럼프 코인은 이틀 전부터 상승하여 하루 만에 30% 급등하기도 했죠 더해서 밈코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늘어난 영향인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다양한 밈코인을 상장하면서 강세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어제는 주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인 폰키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된다고 알려지자마자 곧바로 35% 급등했죠 특히 폰키코인은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업로드된 도지파 채널 영상에서 핵심 코인으로 다뤄진 적도 있는데요 이때 당시 폰키코인은 비트게트하고 바이비트를 비롯한 대형 글로벌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거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지파 영상을 시청하고 폰키코인에 주목하고 있던 분이라면 바이낸스 상장을 통한 급등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었겠죠 심지어 대형 기관 세력이 여러 밈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정보도 공유되었다보니 밈코인 강세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한 대형 마켓메이커인 윈터뮤트는 최근 여러가지 밈코인의 마켓메이커를 담당하면서 밈코인 관련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윈터뮤트는 지난달 11일에 출시되고 단기간에 14만 배 폭등하면서 AI 관련 밈코인의 대장 자리를 차지한 고트코인을 113억원 가까이 보유하여 전체 고트코인 홀더 중 2위 고래에 올라선 데다 고양이 메타 밈코인의 대표 중 하나인 미치코인도 19억원 규모로 보유하여 3위 고래로 등극했죠 더해서 윈터뮤트하고 GSR을 비롯한 대형 암호화폐 마켓메이커들이 밈코인 네이로를 80억원 규모로 보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지난주 수요일에도 GSR이 대형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바이비트를 통해서 60억원 상당의 네이로 코인을 출금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더해서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DWF 랩스는 밈코인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발표했고 마침 DWF 랩스의 창립자인 안드레이 그라체프가 얼마 뒤에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보니 DWF 랩스를 비롯한 여러 대형 투자기관에서 상승장이 찾아오기 전에 더 많은 밈코인을 매집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밈코인을 거래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인 기관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투자기관인 원컨퍼메이션은 베이스 기반 밈코인의 대표로 손꼽히는 디젠 코인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미국의 대형 투자사인 스트라토스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장이자 저점 대비 360만배 폭등한 위프코인을 초기에 투자하여 300배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하죠 이처럼 기관 세력이 밈코인 시장에 진출하는 것하고 관련하여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크립토컨트의 주기형 대표는 기관들이 밈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밈코인을 도박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지금처럼 기관 자본이 밈코인 시장에 유입될수록 밈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전반적인 밈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밈코인 메타의 성장을 불러온 일론 머스크가 친 암호화폐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원하는 중에 도지코인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도지코인의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밈코인 연속 상장 소식에다가 대형 기관 세력에 밈코인 매집 정황도 포착된 것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밈코인이 주도하는 폭발적인 강세장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침 이 세 가지 밈코인들이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과 함께 투자자의 관심을 가장 먼저 받으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밈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이 코인들의 정체를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주시는 관심만으로 전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중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집중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해서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또한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밈코인은 바로 네이로코인인데요 네이로코인은 밈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도지코인의 주인공 카버스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나서 카보스의 주인인 사토 아츠코가 새로 입양한 시바견 네이로를 바탕으로 탄생한 밈코인입니다 한마디로 도지코인의 주인공하고 밀접한 연관을 지닌 키워드를 토대로 네이로코인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밈코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네이로코인이 상당한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저점 대비 4천배 이상 폭등했던 도지코인 다음으로 네이로코인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더해서 네이로가 유명해진 바탕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의 기부활동도 있었는데요 네이로 개발팀은 코인 출시 초기에 171억개 상당의 네이로코인을 비탈릭 부테린에게 보냈으며 비탈릭 부테린이 받은 물량을 바로 매도하고 동물복지기금으로 기부하여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의 기부활동이 주목받은 뒤로 네이로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네이로코인이 상장되어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마침 대형 기관 세력도 네이로코인이 보여준 빠른 성장에 주목한 것인지 윈터뮤트하고 GSR을 비롯한 대형 마켓메이커 기업들이 네이로코인을 80억원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GSR은 최근 60억원 상당의 네이로코인을 대형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바이비트를 통해서 추가로 출금했다고 알려져 기관 세력이 네이로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집한다고 볼 수 있게 되었죠 더해서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DWF 랩스하고 네이로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DWF 랩스의 투자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네이로코인의 성장 과정이 도지코인 다음으로 거대한 민코인인 시바이누하고 유사하다는 것인데요 시바이누도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에게 전체 공급량의 절반인 500조개의 시바이누를 전송한 적이 있었으며 이는 시바이누의 고점 가격 기준으로 9조원에 달하는 물량이었죠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은 받은 시바이누 중에 대부분을 소각하고 남은 물량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에 시바이누는 민코인 생태계의 탄생을 불러온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을 입양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로 단기간에 저점 대비 9억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시바이누를 7조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 밈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죠 이처럼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기부 활동에 사용한 뒤로 인기를 끌면서 폭등한 시바견 관련 밈코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네이로코인하고 시바이누의 특징에다가 대형 기관 세력이 네이로코인을 수백억 원 규모로 매집했다는 점을 토대로 향후에 네이로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밈코인 강세장을 주도하리라 기대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네이로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OKX 등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썬도구 코인인데요 1조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코인 부자이자 메이저 알트코인인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선이 많은 지원과 홍보를 거듭한 덕분에 여러 투자자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론 기반 밈코인 중에서도 썬도구는 가장 규모가 거대한 대장 자리를 차지한 밈코인입니다 이는 저스틴선이 썬도구 코인하고 관련된 글에 수시로 반응을 드러내면서 투자자들이 모이는 바탕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스틴선은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를 통해서 매일 밈코인을 연구하고 있다며 개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을 선호한다는 발언을 했고 마침 트론 기반 밈코인의 대장인 썬도구가 개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진 밈코인이다 보니 저스틴선이 썬도구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더해서 이러한 썬도구 코인이 지닌 인지도하고 잠재력에 주목한 것인지 유명 인플루언서하고 기관 세력이 썬도구를 매집하고 있다는 자료가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세계적인 유명 래퍼 중 한 명인 타이달라사인이었습니다 타이달라사인은 166만 개의 썬도구 코인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는 6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물량이었죠 그런데 타이달라사인이 전송 과정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자신이 보유한 모든 썬도구 물량을 전부 소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해당 소식을 접한 저스틴선은 곧바로 타이달라사인이 소각한 썬도구만큼의 가치인 6억 8천만 원 상당의 트론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서 보내주었고 이후에 타이달라사인이 저스틴선에게서 받은 트론을 이용하여 다시 썬도구를 매수하면서 관련 소식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더해서 고래 세력도 썬도구 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자료가 공유되고 있는데요 22억 원 상당의 썬도구 코인을 4일 만에 매집한 고래의 지갑이 포착되었고 어떤 대형 고래는 단 한 번의 매수로 26억 원 상당의 썬도구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선이 해당 자료에 눈치 보는 이모티콘을 달면서 고래들의 썬도구 매집 소식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죠 또한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이자 밈코인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발표한 DWF 랩스의 설립자 안드레이 그라체프가 최근 썬도구의 로고와 함께 본인이 설명하는 장면을 공유하면서 썬도구하고 DWF 랩스에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썬도구는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선은 물론 대형 고래 세력들의 관심까지 받을 만큼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마침 대형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메사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론이 지난 3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천억 원 상당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밈코인 발행 플랫폼인 썬펌프의 출시와 함께 트론 기반 밈코인에 대한 인기가 트론의 좋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분석을 제시했죠 이에 따라 트론 기반 밈코인의 대장인 썬도구의 위상이 더 높아지면서 상당한 투자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장기적으로 폭등하리라 기대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썬도구 코인은 비트겟, 바이비트, 후오비 등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봉크인데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표로 알려진 봉크코인은 현재 미국의 투자기관인 오스프리 펀드하고 협력하여 밈코인 중에 최초로 ETP 출시를 진행하는 중이고 ETP 심사를 담당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봉크의 ETP 출시를 승인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여기서 ETP는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금융 상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 세계적인 대형 기업은 물론 미국 정부기관도 투자한 덕분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로 떠오른 비트코인 ETF도 ETP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는 올해 상반기에만 암호화폐 시장으로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물론 비트코인이 1억원을 돌파하여 신고점을 달성하는 바탕이 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운영 자산 41조원을 기록하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ETF이자 올해 가장 성공한 ETF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죠 이처럼 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비트코인의 강세를 불러온 ETF의 상당한 영향력을 봤을 때 봉크의 ETP가 출시된다면 봉크의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텐데요 특히 대형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최근에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기관 세력이 가장 많은 관심을 드러낸 밈코인이 바로 봉크였다고 되어 있기에 봉크의 ETP가 출시되었을 때 해당 ETP에 투자하려는 기관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봉크 ETP로 기관 세력의 자본이 몰리면서 봉크 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리라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해서 봉크는 지난달 22일자로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되어 단기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봉크가 업비트에 상장되기 바로 전날에 업비트는 밈코인의 대표 주자인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를 상장한 지 3년 만에 새로운 밈코인인 뮤코인을 원화 상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뮤코인은 봉크처럼 솔라나 기반 밈코인을 대표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봉크는 얼마 전에 한국지사를 설립하면서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봉크도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되면서 단기급 등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봉크는 독일의 대표적인 축구리그인 분데스리가의 주요 축구팀이자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높은 도르트문트하고 최근 마케팅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얼마 전에 진행된 도르트문트의 경기에서 봉크의 로고가 경기장 전광판에 등장하여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는 봉크가 전세계에 수억명이 넘는 축구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지도를 얻을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봉크가 엄청난 행보를 보여줄 수 있던 바탕에는 봉크가 전체 밈코인 생태계의 성장과 솔라나의 부활을 주도하면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봉크는 재작년에 솔라나가 역사적인 폭락을 경험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솔라나 생태계에 상당한 투자를 하던 FTX 거래소가 파산하는 바람에 솔라나의 가격은 31만원에서 만원까지 하락하여 마이너스 96%라는 엄청난 폭락을 경험했으며 당시 코인 시장에 약세를 불러왔던 루나코인하고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만큼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솔라나 생태계의 부활을 기원하면서 솔라나의 유동성 회복을 위해 봉크코인이 출시되었죠 그리고 봉크코인은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형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비트와 호비에 동시 상장되었으며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봉크가 출시된 바로 다음 날에 솔라나 생태계가 부활하길 기원한다면서 봉크에 대한 인지도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영향 덕분인지 봉크는 출시 일주일 만에 3600% 급등했고 봉크를 예치하는 유동성 공급자에게 연간 999%의 보상이 지급된다고 나올 정도로 엄청난 수요가 몰리기도 했죠 그리고 봉크는 지난 하반기에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연속 상장되어 저점 대비 200배 폭등했는데요 이처럼 봉크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뒤로 여러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출시되어 봉크처럼 강력한 상승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점 대비 360만배 폭등하여 현재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장 자리에 올라선 위프코인도 있었죠 더해서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의 엄청난 강세와 함께 솔라나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났으며 만원까지 폭락했던 솔라나의 가격이 30만원까지 3000% 올랐는데요 여기에 솔라나 기반 탈중한 거래소에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면서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넘었고 솔라나 기반 밈코인 생성 플랫폼인 펌프펀의 수익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억 달러 13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결국 봉크의 강세가 지금의 솔라나 기반 밈코인에 상승하고 솔라나의 높은 위상을 만들어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220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터는 솔라나하고 봉크의 사례를 들면서 밈코인이 블록체인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밈코인 강세장이 찾아오고 봉크의 etp까지 출시된다면 봉크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봉크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겟을 비롯한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메시가 공식 파트너로 있는 최상위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의 영상에서 다뤄지는 코인들이 대부분 상장되어 있으니 비트겟에서 평생 수수료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최대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쉽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비트코인의 강세를 불러왔던 미국의 대선일이 찾아오면서 전 세계인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수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를 지원하는 중인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도지코인하고 밈코인 메타에 대한 행보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밈코인에 주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덕분에 다양한 밈코인이 급등하여 밈코인 메타가 다음 코인 강세장을 가장 먼저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키워드를 제대로 체크해둔다면 어떤 코인이 변동성을 보여주더라도 빠르게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밈코인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조명될 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집중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